오늘의 세계입니다.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생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한창인데요. 작업 중 지하실에서 흙에 뒤덮인 유리병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. 놀랍게도 병 안에는 체리와 베리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. 고고학자들은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전하게 보존된 과일이 다량으로 나온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.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던 워싱턴 부부의 음식 재료로 쓰였을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.